아, 이거 먹었구나. 이거 원집에서 해봤지? 아, 이거 먹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재밌어, 지효? 지효 심심할까봐 아빠가 홍게야. 그래도 홍게 못 나가니까. 목이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 지효. 지효 다 알지? 지효 다 닦아요, 코에다. 성공! 와, 진짜 좋다. 지효 손 안 쓰고 하는 거야? 안 쓰고? 지효 이럴 생각 어떻게 했어? 너무 웃겨. 아빠 어렸을 때는 소풍라면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아, 웃겨. 왜? 성공! 성공! 손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어, 그럼. 야, 저는 과자 놀이하면서 교훈을 깨닫네. 아, 미안해. 손의 중요성을 느꼈어, 정호야? 어, 과자 하나의 교훈을 얻는 거야. 오늘의 교훈이 돼버리네, 갑자기. 오늘의 교훈이 돼버리네. 어때, 스마트폰 게임보다 더 재밌지? 응. 자, 몸으로 놀게 돼요, 엄마. 자, 몸으로 놀게 돼요, 엄마. 아, 웃겨. 뒤탕구 하나? 손은 썼어. 손은 썼어. 손은 썼어. 자, 오늘의 교훈. 손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은 썼어. 응. 응.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사고 갈게요. 제일 어려운 두 개 한번에 해볼게요. 두 개 한번에. 안 떨어뜨릴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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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ểmled어? schlimmosition Cos dürfen 한번. 오,及. 열심히. 뒤 reuben 육works항공 ever. 으,쪽으로 왔hin. desarrollo. 승합한 표정 vegan.